나도 얼마 전에 니달리 매섭게 하긴 했는데 창만 힐만 해주니까 이겼잖아요 아니... 그건... 근데 진짜 창만... 창 던지고 힐만 하잖아 뒤에서 잠깐 봤잖아 니달리가 창 던지고 힐하시고 뭐해 내가 잠시 봤을 때 한타 하고 있었는데 한태도... 원래 무빙 강제하는 용이야 처음에 맞는 놈이 잘 못하는 거지 그럼 왜 만들었네 챔프 무빙 강제 시키려고 그게 끝이야? 어 챔프 좋네 어... 뭐야 뭐야 Q 다치가 안 됐는데? 야 나 픽하면 돼? 우리팀... 우리팀 픽이 안 보이는데? 어? 우리팀 픽이 안 보이는데 나? 아 내... 이거 빨리 정글... 정글 뭔데? 적팀 뭐야 적팀 뭐야 캐릭터 적팀 에코 적팀 에코 적팀 에코 적팀 에코 에코? 자크가 이겨 에코? 아니 못 이길 것 같은데? 사일러스... 아이 아이 잘한 거 잘한 거 제발 좀 잘한 거... 아 나 할 줄 안 한 거죠 니달리 매섭게 하긴 했는데 아 니달리? 뭔데? 내가 이끌어주지 난 괜찮겠네 아 나... 형이 형... 집중하자 오케이 나는 그... 칼리... 몇 년 어? 몇 년 뭐... 뭐 계약하고 있어? 3년 나는 칼리스타가 원하는 플레이 알지 믿고 있을게 난 일단... 뭐 시작이야? 나? 내가 그... 아 나 진짜... 아 나 풀 빠지면 나 게임 끝났는데? 나 풀 안 쓰고 죽을게 그냥 맞아 그거 근데? 아 이거... 근데 노티리 풀을 쓰면 써야 되지 않을까? 아니야 이거... 나 이득이야 이득이라고? 이득은 아닐 거 아니야 그 근데 진짜 설레드야? 아 왜 설레드야 대체? 가보자 어? 가보자 들어가봐 나 궁 써줘 아니야 궁... 여기 없어야 돼 근데 이거 맞아? 왜 설레드지? 나만 믿어 탑 이거 싸우는 거 화난 중 나만 가 정글 절대 없어 아 왜 어디... 왜 그쪽으로 와? 나 이거 도망가려고 헬로 나 이거 더 세트를 탈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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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높아요 어 탭해서? 맞아 이거? 안 오... 뭐냐 이거 다 이게 딸래 너가? 야 맞아 막瘋아 노프리 acad 이거 따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건 아니지. E 없나? 뭐야? 링커가 L로 뛰었네? 당연히 아랫께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당연히 위로 오지 않았을까. 칼리스타가 원하는 플레이 언제 해? 지금. 이거? 나 집 잠있네. 다음 게임. 다음 게임? 내가 정글할 때 타칼리면 그냥 레드 죽이네. 지금? 전 레드. 나 1렙으로 어떻게 해. 타칼리스타 이해도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? 그래? 다음판부터 줄게. 다음판도 정글에? 전령 때 매섭게 달려간다? 못 버틸 거 같던데 그 때까지. 할 수 있어. 너의 능력치를 5평까지만. 아 죽었네. 이게 뭔데 아니. 다시 시작할arc 이까? 야지, 칼리스타에 손이 있어야 됩니다. 아... 아쉬운데? 웃겨. 이미 최대 기대 값이었어. 칼리스타 원한 플레이 언제나. 아니 에코가 너무 잘 커버렸어. 뭐야 이거는. 근데 나 여기 시아톤 사줘. 영 치는 거 같거든. 세게 해도 될 거 같은데. 영 치고 있어 한번. 확실해? 아 지하 확실하면 나. 높은 확률로. 굉장히 높은 확률이야. 나 싸웠는데. 죽겠는데? 빨리 와줘. 뛰고 있긴 해. 아 죽겠다. 내 쪽으로 오면 힐 돼. 내 쪽으로 오면 힐 돼. 히히. 좋아요. 칼리스타 원하는 플레이였어? 나이스. 어? 나이스. 봐줘 봐줘 봐줘. 쟤 좀 쎄. 털나? 아니 안 쳤어. 어 뭐야. 아 뒤에 텔 샀어. 가던가 가던가. 나 궁인데 궁인데. 고. 아. 잡아줘 제발 형. 저기 돈이 얼마야. 나 궁 있어. 빨리 잡아. 다 싸. 어땠어. 아 진짜 칠래? 나 궁 있는데. 나 정글 들고 싶어. 아니. 아 근데 왜 에코가 이런 거다. 레벨이 높아. 나 쟤 킬 경험치를 너무 많이 먹었어. 형은? 나? 나는 2킬 밖에 못했잖아. 왜? 쟤 저거 다 소울 캐리일걸? 형은? 야 뭐. 어 코 빼자. 나 무서워. 아 이거 에코가 가고. 나 궁 있어. 궁 있어. 궁 있어. 나 궁 진짜 야무지게 잘했어. 노플인데 얘? 오 야. 오. 야 무섭다. 신다. 신다 노플. 확실해? 응. 노플이야 노플이야. 얘들아. 아잇. 너무. 아 탑 탑 탑 탑 탑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너 진짜 깜짝 놀랐어. 아이고. 야 내 전력. 전력 경험이 좀 적어. 이제 가면 되지? 템 뭐 사 템 뭐 사. 향로 가서 힘이 아주. 어? 향로랑 성배 가서 힘 좀. 향로 아쉬운데. 창현아. 니달리 버스 탈 때 향로 사? 어? 성배 사? 성배? 성배까지가 딱 그거야? 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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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. 요즘 구원 많이 가는데. 아이 나랑 안 어울려. 나 궁. 야무지게 써줄게. 빨리. 나가 봐. 들어온다 들어온다. 어? 어? 걱정이야? 야 이거 싸운. 아 나 형이 없구나. 아 씨 씨. 살려줘. 살려주지 못했지만 죽였어. 노틸 먹었긴 했어. 제가 길을 어땠어? 좋았어. 아 싸운다 싸운다. 죽는다 죽는다. 얘 노플인데? 내 알바 아니야 저거. 아이 알바인데? 아이 게임이 끝나고 있는데 이거? 아니 저거는 쟤네가 못한 거지. 내 영역 밖에요. 욕 나왔어. 그거 근데 보여준 거 맞아 보셨어. 나 리치 베인은 사야지. 1L 왜 탑인데? 응 나도 알 수가 없어. 먹었다. 아 다 죽겠는데 이거? 이거 나온 거 보던가. 뭐해? 나 궁 있는데 가자. 아 내가 죽겠는데? 아.. 아 몰라 바론 가자 그냥. 아.. 나 칠게. 아닌 거 같은데? 에이 맞겠죠. 손 오브 액셀 쓸게. 아 아니다 빼자. 빼라고? 나 이거 못 넣는데? 나와 나와 그냥 걸읍수 나와. 나가 나가 나와. 쟤는 다 아니다. 이거 뭐야. 오늘 잠시 다 내려냈어. 이.. 놔. 거기도 하는 거. 배가 올라오니. 너무 너무 안좋아. 내일 나 맨날 demokratied. 한국. show. 누구. 그려. 렉! 내 아픈 어떤 일이야? 저렇게Whit. 저 지금. 바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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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안 죽었으면 바론인데. 안 죽었으면 발원인 거 알고 있는데 왜 종량을. 안 죽을 수가 없었어. 안 죽었으면 적도 안 죽었겠지. 맞아 아니야. 아니야? 아니야? 아는 것 같아. 그냥 틸 타고 발원 쉴까? 이즈가 시간 안에 모였 것 같은데? 가자 가자. 나가 나가 나가. 공이 야무지. 어떻게 해야지 이거? 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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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려! 아이고. 아 저걸 못 잡았네. 왜 이렇게 됐어. 창으로 정복자 10색 싸웠는데. 공이 있어? 어. 비 쓰면 어쩔건지. 간다. 망. 망. 멍텀박싱 일어나 죽였어. 아 이거 왜 이렇게. 게임 위길 수가 없네. 괜찮지 연주님? 나 서포 작가? 서포 스포 아니야. 야. 빨리 대답해 주세요. 뭐. 무슨 대답을 원해. 어. 를 해줘? 내가? 아. 디달리 한 3만 더 하면은. 어. 벌써부터 7색 하고 있네. 2,000점 찍을 것 같은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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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